안녕하십니까 낙만주혈입니다. 며칠 전 이제 막 운투낚시에 입문하신 구독자님 한 분을 만나 소주를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묶음추를 사용하는 것과 전용 바늘을 사용하는 것에 따른 조과의 차이가 있는지 하는 질문을 듣고 조만간 영상을 올려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운투낚시에 막 입문한 분들을 보면 대부분 세이커 바늘로 만들어진 묶음추 체비를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바늘을 바꾸는 것이 조과의 크기의 차이가 날까라거나 고기만 잡으면 되지 어종에 따라 사용하는 낚시바늘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낚시실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아주 큰 원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포스팅했던 대상어종에 맞는 낚시바늘의 크기를 선택하는 방법이 초보 낚시인들로 쓰는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글이었다는 생각에 따라 이번에는 이런 결과가 아주 뚜렷하게 기록된 한 편의 논문을 보면서 바늘만 바꾸는 것으로도 과연 조과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용하는 논문은 1989년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의 안데르스 페르노 교수가 오스문트 피오달과 스바인 레케볼그와 공동으로 집필한 것으로 원제는 Response of Codes and Head-Octubated Hooks in the Natural Environment이며 설명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논문은 인터넷에 전문이 공개되어 있어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 누구라 볼 수 있으며 이 논문을 쓴 페르노 교수는 루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조과를 좌우한다는 제목의 포스팅에서 인용했던 논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에 등장하는 의정은 북해에서 잡히는 대서양참대구와 해득대구란 의정으로 주로 트럴우읍과 연성읍을 통해서 잡는데 연성읍, 즉 준학으로 대구를 잡는 노르웨이의 의부들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두 어종이 바늘에 걸리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공동주자인 스바인 레케볼그는 1989년에 수심 70미터의 해제에서 0.5미터를 띄운 쌍거리 옆에 수중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두 어종의 행동을 관찰하여 과연 바늘을 삼키는 행동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바늘에는 토막냉 고동을 달아 대구가 미끼를 물면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고기가 접근하여 완전히 바늘을 삼키거나 무시하고 가버리기까지의 모든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하였는데 대서양참대구와 해득대구의 반응의 차이를 요약한 논문의 그림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약간의 편집과 설명을 참가하자면 그림의 아래쪽으로부터 지나가던 대구 중에서 미끼의 반응을 보인 비율 반응을 보인 것 중에서 미끼를 먹은 대구의 비율과 미끼를 먹은 것들 중에서 바늘에 걸린 대구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영상의 제목인 낚시바늘을 바꾸면 조과의 차이가 날까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서양참대구는 미끼의 반응을 보이는 비율은 적지만 일단 미끼를 먹기 시작하면 쉽게 바늘에 걸리는 반면 해득대구는 미끼에 대한 반응률과 미끼를 먹는 비율은 높지만 정작 바늘에 걸리는 비율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상화종에 따라 바늘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조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논문의 그림을 하나 더 인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해득대구는 불완전 바이트를 반복하기 때문에 바늘이 완전히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바늘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이며 대서양참대구는 일단 미끼를 통째로 삼기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바늘에 쉽게 걸리는 것으로 실험에 사용한 연성업의 체비는 해득대구를 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험에서 사용한 미끼보다 크기를 작게 하고 바늘의 끝이 안쪽으로 구부러진 서클 훅을 사용함으로써 해득대구의 조과가 향상되었다는 시험보고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대상화종에 따라 사용하는 바늘과 미끼의 크기를 올바로 선택하는 것은 조과의 영향을 미침으로 무엇이든 잡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묶음추를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이 노리는 의종의 생태에 맞는 체비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지식을 함양하고 그에 맞게 바늘과 체비를 운용하는 것은 조과의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말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두 편의 포스팅에 대한 링크도 설명란에 기재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